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. 뿌잉뿌잉! 어?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예? 빨간 브라자 굉장히 좋아요. 지금 담치거든요. 그거가 치솟은 거 맞죠? 굉장히 좋아요. 예?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? 정말 감사합니다. 이 년은 보이지를 않아. 보이지 않아. 예? 보이지를 않아요. 그리고 이 년 옷보세요. 너 이거 명품이지? 아 이거 짭이야. 어? 지옥 고를 때는 막 씨발 한 30분 고민해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내 안을 씨발 떨이지 5,900원 시장 통해서 누가 짭이야! 시장 통해서 5,900원 36세트 그거 쳐 사입이고 지옥은 명품 개같은 년 금발찌에다가 금목걸이에다가 어? 바지도 명품 바지 명품 아닌데? 그리고 씨X 딸따리도 나이키 신어 딸따리 나는 삼성스레파 시키고 지은 나이키 이거 조선이야! 아니 이거 기운이 거 아니야? 이거 기운이 거 없인 거에요 이 개같은 년아! 너 훔쳤나? 그래? 이 년아 삼성 딸따리 시키고 어? 자기는 다 명품으로 빼갖고 나를 그냥 시장통에서 떨이지 5,900원 그거 쳐 입혀요! 이게 말이나 되세요? 네가 조금이나마 양심 있으면 남겨두고 해서 야 나도 이거 짭 4만 5천 원 주고 샀지 이거 탐이 진품 이거 5만 6천 원 주고 샀어! 이게 5만.. 이거 탐이 비싸! 이거 시청자한테 받은 거다 이거 내가 산 거야! 야 뭔 개소리야! 왜 구나 따고 있네! 내가 샀어!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! 네가 샀다고 이거를? 너 내역 볼래? 내역 봐봐 어디서 개.. 진짜 야 너 이리 와봐 너 진짜 우리 알 봐 이리 와봐 살이 비싸! 이거 얼마짜리 인데요? 5만.. 5만 2천 원? 어? 5만 2천 원? 그거 얘 양말값이에요 양말값 이 양말.. 양말도 명품 신호요 나 양말 안 있거든? 여기 있잖아! 여기 있잖아! 보자 씨발! 4만 7천 8백 원! 예? 5만 2천 원 주고 샀어! 4만 7천 8백 원! 그래 4만 7천 8백 원! 어? 고마워요! 그리고 여기 또 있어! 4만 9천 원! 뭘? 있잖아! 탐이 세 개나 샀잖아! 샀잖아! 니 거 빨간색 파란색 흰색! 그래 고맙습니다! 2천.. 4만 9천 원짜리 사준 거 가지고 너 나랑 20만 원짜리 그 좀 넘는 거 사준 적이 없잖아! 아니 넌 사줘봤다! 난 안 안 놓고 하하하하 아니 뭐! 오오오오오 어떻게 해? 옛날 벌레 만들었잖아! 니 그.. 너 그리고! 그거 뭐야? 아 옛날 패딩 그거 뭐지? 그거 파라다이스틴? 아니 뭐지? 그잖아! 그거 120만 원이니까 150만 원 주고 산 거! 너 그거! 10만 하고 있어! 영화! 뭐? 120만 원짜리 난데? 아니 명품이야! 내가 니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! 그 뭐죠 여러분? 패딩인데? 파라.. 파라 좀 폈어! 어 파라 좀 폈어! 그거 150인가? 니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니 그거 어따 놨어? 어따 놨어? 너 그거 한.. 그거 뭐야? 한여름에 작년인가? 어? 그 더운 날 그거 혼자 겨울 있게 하고 잃어버리고 왔잖아 욕노 오빠네 오빠랑 해가지고 오.. 오.. 시바 그래요! 고마워요! 고마워요! 오.. 120만 원짜리 한 개 사준 거 가지고 개지랄 떠네! 그렇게 따지면 난 니 양악하는데 천만 원 들었어요! 그거 다 줬어요! 죄송하지만 강원랜드 사준라! 누가 보면 시바.. 저 억단이 줬어요! 억단이! 죄송한데요! 나는.. 진짜 내가 돈만 많았잖아? 나는 니 차 한 대 사주려고 생각했어! 어이구 고마워요! 그 팽이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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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거 빨려? 와이프한테 생일선물이야 하면서 지아에 내려가봐 차키 주면서 나 그거! 나는 그거 해줄라 했어요!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못 사주는 거예요! 고마워요! 사주시지 그랬어요! 너무 고맙네! 다섯 개! 세 개! 다섯 개 세 개! 그래서 같이 먹기 그래서 토커니 인정? 아이씨! 아! 어? 그냥 나가! 앉아! 내 곁에 있어줬으니